자, 잘 먹고 좀 잘 쉬고 그랬습니까? 예! 좋네, 컨셉이. 차가 이렇게 맨날 김포장 들어만 가네, 우리네. 예, 예, 예. 공찬 밖의 사람들은 멀쩡하게. 삶도 빨리 자리해. 물이 많이 들어가는데요? 그러니까, 재밌네. 김포장님, 저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. 아, 뭐 이런데 놀러 오면 좀 불 앞에서 뭐 좀 구워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맞아, 맞아. 김포장님, 어디 가셔? 어디 가셔? 걱정하지 마세요. 내가 밥 먹고 준비한 게 있습니다, 그래서 이 근처에서 맛있는 닭갈비를 준비해봤어요. 아, 고마워, 고마워. 예, 달달한 닭갈비, 매콤한 닭갈비 종류별로 있으니까 마음껏 드세요. 알겠습니다. 그렇지, 그냥 먹으면 되겠다, 이거 그냥 먹으면 돼. 잘 익었나? 어우, 이거 잘 익었네. 어우, 진짜 그 중에 해야지인데. 눈이, 눈이 여기가 틀어졌는데. 눈이? 눈이 히읗이야, 히읗. 먹어봐, 먹어봐, 먹어봐. 언뜻 모르면 돼지갈비다 그러면 돼지갈비인가? 이렇게 있어. 기본만 했다는데 간이 되게 잘 돼 있는데? 진짜로 너무 짜고 너무 달고 너무 찐하고 이것도 아니고. 삼삼하게 올라오는데. 맛집은 중간 잘하죠. 풀어보다가 하시나? 진짜 안에까지 너무 싹 베어 있는데. 아니. 초거를 엄청나게 잘해 주신 것 같은데. 베이스, 베이스, 베이스. 고기도 신선해. 아예 잡내도 없고. 숯불하는 데는 오히려 더 신선하게 써야지. 그냥 보이거든. 들어올 때부터. 이거 바로 삼삼하게 돼. 아, 취자야. 완전히 취자야. 완전히 그냥. 그냥 사장님 얘기해 보면 우리는 뭐 안 들어가야 하는 데도 있거든. 은은한 그 맛도 더 중독성 있는 것도 있어요. 익숙한 맛이 가장 맛있다고 하는데. 그게 약간 좀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. 꾸미지 않은 거가. 훌륭하다. 훌륭하다. 불향님 훌륭합니다. 친구 친구. 고기부터가 되게 부드럽다. 진짜 부드럽나요. 그리고 고기도. 진짜 부드러워. 좋은 걸 쓰시는 고기의 그 맛이 딱 나요. 그죠? 고기의 그 육향이. 비리지도 않고. 이어서. 얇은 껍질이 그냥 부드럽게. 그냥 쪼름하고 달큰하게. 그지? 어쨌든 숯불이 1등인데. 향이 너무 좋다. 감싼 향이. 2022 최고의 닭갈비로 올라갑니다. 고추장 5인분 아까 주문하셨는데. 아 이것도 맛있겠다. 대화제육볶음. 고춧가루 꽤 들어가는구나 그래도. 이거 다리빵 비워줘야 돼. 응 잘 비워줘야 돼. 야 이 숯불 닭갈비. 처음 먹을 때 그걸 진짜 잊지 못했는데. 우리 상봉동에 제가 이제. 거기 살 때. 거기 생겨가지고. 살 너무 많다 닭갈비. 갔더니. 이게 아니었던 거야 철판이. 뭐야 나는. 싫었지. 난 그거 먹으러 갔는데. 숯불 주니까. 아니 누가 요즘. 먹었는데. 우와 맘에. 야 돼지갈비 뭐 삼겹살만. 여기다 구워본 게 아니구나. 어떻게 이런 맛이. 그 맛에Engine하고. 하긴 췄식이. 야 astronom에 있는지. 뭐해. 다리에 있는지. 하긴 췄식. 뜨라.